팬스의 성격은 되게 욕심이 많은 순수한 아이를 같아요 어른인 척하는 아기? 장난치고 싶으면 쓰겠어요 게임 좋아하는 아인? 아우 너무 좋아요 연습, 게임, 밥, 잠 연습, 게임, 밥, 잠 팬스의 성상은 게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코를 몰아야죠. 근데 그게 크기가 진짜로 거짓말이 하나도 안 되고요. 알람 시계. 가끔가다 자기가 자기 코어 보면서 놀라서 이렇게 깰 때가 있어요. 노래를 부르면 발가락 움직이는 거. 발가락을 이렇게 이렇게. 발가락까지. 빠른 비트의 노래도. 엄청 할 거래. 그리고 형 중에 체형이 배가 나왔어요. 약간 고개가 나오세요. 약간 이러고요. 여기는 굳어있어요. 배로 이렇게 훅 나오세요. 팍. 여기는 이렇게. 약간 이런 체형이에요. 갤블리들 울면 개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형 중근이 어렸을 때부터 복식 코어 같은 경우에 배가 이렇게 나와요. 진짜 팽창해요 배가. 카메라 가면 안 돼요. 형 중근이 참. 굉장히 착해요. 형 중근이. 굉장히. 왜? 많이 뿌리나요? 무슨 말이라도 나오세요. 굉장히 뭐. 머리가 좋고. 갑자기 머리가 좋고. 뭐라고 했죠? 무식하다고 했죠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